자 이번 시간은 460페이지 스프링 쿨러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쿨러 설비는 자동식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쿨러 설비는 일반적으로 자동식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초창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10회 때부터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뇌 소화전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스프링 쿨러 설비 쪽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종류 이쪽 분류적인 측면 이 두 파트 가지고 넘버2 정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프링 쿨러 설비 자동식 소화 설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실 것이 이 스프링 쿨러 설비는 불을 끄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소화 기능도 있지만 경보 기능을 가져요 경보 기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능을 가지는 것이 스프링 쿨러 설비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경보 기능이 오버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오버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리터링 체인버라는 것이 있어요 리터링 체인버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461 페이지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리터링 체인버가 오버 방지를 위해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워터에마 숙격작용에서 압력 변화가 있다고 해서 경보를 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약 숙격작용 워터에마인 것은 약 15초 동안 지연시켜 주는 거예요 울리는 것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충격파 압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거죠 스프링 쿨러 헤드가 터져가 물이 살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경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워터에마 숙격작용에서 잠시 발생하는 그 압력은 우리가 경보를 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버 방지학에서 이 리터링 체인버를 설치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61 페이지 거기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스프링 쿨러 헤드예요 그러면 상향형 하향형 개념은 다름 아닌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거실 같은 데는 반자가 설치되죠 사무실인데 그러면 하향형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향형이라는 것은 헤드가 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하 주차장 같이 반자가 설치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상향형 헤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래 그러면 이 폐쇄형이죠 헤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상향형 하향형 해놓은 것은 헤드 부분에 가용평 부분이 뚫려 있죠 이것은 개방형 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개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보통 이 가용평 부분이 녹아 떨어지면서 이 폐쇄형 헤드가 막혔던 물이 탁 튀어나가면서 물이 살수가 되거든요 이때 그 용융 작동 온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용평의 표준 용융 온도 개념은 대략 67에서 75도 사이로 돼 있습니다 이 사이로 표준 용융 온도가 돼 있어요 회사마다 헤드마다 약간 차는 있죠 그래서 대략 이 사이로 표준 용융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용학금형일 경우는 72도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밑에 461페 자단에 스프링쿨 헤드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치를 다뤄놨습니다 그러면 정방형 배치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방형 배치실은 정사각형으로 배치하는 게 정방형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헤드를 여기에다가 그러면 우리 시험에 10회 때 아파트 가지고 했었어요 방호면접 가지고 제일 먼저 출제됐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재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거기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예요 이 부분을 하재 안전기준에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도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이 아파트의 경우는 이것이 건물 헤드를 하나 설치해 구석까지 이 거리죠 이 구석과 이 거리가 최대치입니다 3.2m 이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3.2m 그러면 이 3.2m 이 반지럼이 3.2m 원을 이렇게 작도하는 거 돌리는 게 콤팟스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설치했을 때 또 3.2m 원을 이렇게 거리는 거예요 콤팟스를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여기에 3.2m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최대 거리인 3.2m고 그럼 이때 이거하고 이거 거리는 1.414 곱하면 나오는데 이 거리가 4.5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4.5m 헤드 설치 간격 이것이 4.5m가 나오는 거예요 4.5m 여기 3.2m고 4.5m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헤드 간의 설치 간격 그럼 이것을 정방향 배치했을 때니까 4.5m 곱하기 4.5m를 하게 되면 방호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방호면적 그랬을 때 20.43m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최대 방호면적이고 이것이 방호면적이고요 그래서 시험이 10회 때 이거 가지고 냈었어요 최대 방호면적 그래서 여기서는 다 최대치에 이하가 붙는 거예요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하 구조일 때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일 때다 노란색은 내하 구조일 때 이게 2.3m 이하가 되는 거예요 건물의 각분까지 그러면 이때 2.3m가 되니까 이거는 3.25m가 나옵니다 2.25m 이하가 나오고 그리고 3.25 곱하기 3.25 하니까 3.25m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하 구조일 때는 10.56m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방호면적인 내하 구조일 때 그런데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많이 돼 있죠 특히 아파트는 최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완화를 해 준 거고요 일반 내하 구조일 때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방호면적하고 이겁니다 아파트 3.2m 이것이 응급이 됐었어요 하여튼 헤드 설치 관계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이것은 4.52m가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62페이지 보시면 스프링 쿨러 설비에 하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 방수 압력 그래서 이 방수 압력 개념 그래서 압력은 최소치가 0.1입니다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것은 최소치고요 그런데 이 방수 압력은 스프링 쿨러 설비는 최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메가파스칼 이하가 돼야 돼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 이상이 붙으면 최소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치가 되고 최소고 이게 최대예요 최대의 방수 압력을 유지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2번의 방수량은 이 압력일 때 이 압력일 때 방수량이 최소 방수 압력일 때 이걸 기준으로 하죠 80리트럴 퍼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와 수량 나오죠 수원의 수량 개념은 수원의 수량 얼마나 확보해야 되냐 아파트에서 그러면 이 기준을 잡았을 때 법정 주시량의 기본은 20분이에요 고층이 되면 40분 그리고 초고층 50층 이상이 되면 60분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80리트럴 퍼민 법정 대수는 20분을 곱한 거예요 20분을 곱하면 1600리터죠 그래서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후에서 동시계수에서 곱하면 되는 이 개수 그런데 이 N후 개수 기준 개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해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5 N후 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가 10개 이상 시 10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10개 이상 시 10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개수는 알아두실 것이 가장 가장 많은 세대를 기준 잡습니다 이건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불은 아파트 한 세대에서 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는 동호회 들어가요 한꺼번에 다 불 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를 기준 잡으면 가장 많이 설치된 그 세대의 개수가 돼요 근데 만약에 기준 개수가 우리 아파트는 적은 평형밖에 없어서 최대 7개다 그럼 7개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큰 아파트 평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13개였다 설치가 그러면 몇 개를 해준다 10개를 계산을 넣는다 이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그래서 1.6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런데 고층이 되면 30층 이상을 우리가 고층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이것이 20분이 아니라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 곱하기 40하니까 3200리터 그럼 3.2 입방메다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초고층 50층 이상 되면 60분이에요 60 곱하기 80에 가면 4800리터죠 그럼 4.8 입방메다 곱하기 N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차방에 붕괴하는 지점을 기조해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는 헤드수죠 그래서 한쪽 가지 배관 보통 가지 배관이 스프링폴러 헤드가 설치되는 그 배관이 가지 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면 가일은 가지에 달립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한쪽 가지 배관에 몇 개의 헤드수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헤드수는 10개죠 헤드 갯수적인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헤드 갯수는 요거는 8개 이하가 됩니다 8개 그래서 모르시면 이거죠 이제 배관은 이제 수평 배관이 교차배관이 교차배관이 큰 배관이 교차배관이 그러면 주배관은 수직 배관은 주배관이라고 해 소방쪽은 수직 배관이 주배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직 배관에서 이제 수평으로 큰 간경이 나가는데 거기 교차배관이에요 그리고 거기 교차배관에서 직각으로 가지 배관이 붕기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때 교차배관은 사실 주배관에서 가지 배관에 물을 공급해 주는 교차배관이죠 그래서 기준 잡아 두실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모르면 제가 여기 교차배관이면 여기 가지 배관이 되겠죠 가지 배관의 헤드의 개수는 8개 그래서 모르면 8 기억하시면 돼 8이잖아요 그래서 8개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 그러면 표준형에 비해서 빠르게 반응해서 헤드를 터지게 하는 거죠 불을 끌 수 있는게 조기 조기 반응형 헤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기 반응형 헤드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조기 반응 헤드 설치해야 될 경우는 어 총 어 거기 보시면 ㄱ ㄴ 두 가지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어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에 이런 거실들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 거실이죠 노유자 자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이 거실에는 어 공동주택에 항상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보통 일반인들은 출근하고 학교 가고 웬만하면 뭐 노인전 가고 이렇게 다 나가요 근데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을 수 있는 건 거동이 부자여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에는 빨리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기들이 불을 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거기 보시면 이제 나오죠 이제 침실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트의 침실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의 침실이죠 자 여러분들 자다가 깨면 정신 없죠 어 그래서 침실이나 숙박시설의 이런 침실들 숙박시설의 침실 여기에는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이죠 어 병원의 입원실에 계신 분들이 아주 거동이 아주 좋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 우리가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 헤드를 설치하는 어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62페이지 하단에 이제 종류는 폐쇄형하고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형 형태가 있다 그러면 헤드가 어 부분이 막혀있는게 폐쇄형 에요 개방형은 헤드가 뚫려있는 거에요 그러면 개방형은 뭐 일제살수식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무대부나 창고 공장 같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형태 이것이 바로 개방형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폐쇄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폐쇄형에는 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섭식 근식 준비작동식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폐쇄형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어 용어적인 측면 다루는 거 한번 냈고 그리고 폐쇄형에서 섭식까지 한번 낸 거예요 섭식이 있고 근식이 있고 준비작동식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 동결 우려가 없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섭식은 어 배관 내에 가압수가 물이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섭식은 어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근식이나 준비작동식은 동결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이 근식과 준비작동식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보통 1차척 배관하고 자 그리고 어 유수금지장책 1차척하고 2차척 사이 있어요 물의 흐름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2차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척에는 어 우리가 가압수가 다 차 있는 거예요 가압수가 차 있습니다 가압수 부분이 다 차 있어요 물이 차 있는데 유수금지장치가 이거는 알람벨버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근식 밸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프렉션 밸버 준비작동 밸버예요 준비작동 밸버 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 섭식이에요 그래서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일반 실내에는 이런걸 써요 섭식을 쓰는 거예요 얘가 지하주차장에 쓴다 두 가지가 지하주차장에 동결 우려가 있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얘는 어 가압공기 압축공기가 되는 거죠 가압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2차측 배관에 그 반면에 이 준비작동식은 대기압상태 공기 대기압상태 공기가 있는 거예요 대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준비작동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면 된다 뭐 최근에 흐르면 이 준비작동식 형태가 지하주차장에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식이 될 때는 공기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지하주차장에 공기압축기 바로 콤프레셔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준비작동식은 대기압상태 공기가 돼 있어요 그 공기압축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 준비작동식은 하재감지기하고 연계돼요 그러면 하재가 발생하면 하재감지가 먼저 감지를 하겠죠 그러면 펌프 가동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딱 터지면 그때 물을 쏘게 되는 형태가 바로 준비작동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용어 정리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가지 배관이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이 가지 배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차배관에 직접이나 또는 거기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우리가 교차배관 이렇게 개칭합니다 그리고 주배관은 수직 배관이라고 해서 수직 배관이 주배관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 배관 이 신축 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신축 배관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경우에요 보통 상향형 헤드 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 가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지 배관이 있을 때 보통 위로 상향으로 붕괴해서 헤드 달면 되거든요 상향이 될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 반자가 이렇게 틀렸어요 현재 사무실이나 아파트는 반자를 틀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 배관에서 그냥 붕괴가 내리면 안 돼요 스프링굴 헤드는 안 터지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 났을 때만 터지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배관이 녹이 썰어서 헤드가 다 막힙니다 일반 하향으로 붕괴하면 그래서 배관 위로 붕괴해야 되거든 상향 붕괴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구부림이 용이한 배관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지 배관하고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한 이 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헤드가 하향형 헤드 설치할 때 하향형 헤드를 갖다 이렇게 달 때는 이 배관을 이렇게 이 배관을 신축 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축 배관 옛날은 이걸 해양식 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안전기준 따라 신축 배관을 쓰는 거예요 이걸 해양식 배관이라고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신축 배관이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 배관을 써서 이렇게 헤드를 장착해야지만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신축 배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잘 봐 두세요 특히 교차배관하고 신축 배관 두 가지는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64 페이지 보시면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에 방어 구역하고 유수금지 장치 자 이거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한번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하나의 방어 구역은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아야 돼 3000제곱미터 방어 구역은 자 기본이 이제 저거거든요 방어 구역이 1000제곱미터 거든요 그런데 이 방어 구역이 3000이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 이것 때문이다 자동식 우리가 소화설빈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죠 그러면 3배 완화 받아요 그래서 3000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30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거 정도 혹시나 조금 봐두세요 자 그리고 어 페이지 어 465페이지 보면 고층건물의 하재 안전기준에 나와요 자 이 고층건물의 하재 안전기준은 최근에 건축물이 자꾸 올라가요 맞죠 여러분들 자꾸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것들 보면 건축물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나중에 막 매영대들이 많아가 아니고 뭐 햇볕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표현되는 게 많죠 그러면 사실 건축물은 자꾸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 건축물이 자꾸 높이 올라가면 일반 기준 가지고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이나 이런 초고층 건물들은 규정을 별도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정을 담고 있는 게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기준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시험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고층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465페이지 옥내 소화전 나와요 그러면 옥내 소화전에서 먼저 일본의 수원의 그 저수량에 해놔죠 그럼 저수량이 기본이 2.6이었잖아요 그런데 2.6은 130L 퍼밍 곱하기 20분이었죠 그런데 고층이 되면 제가 40분이 기준이라고 했죠 20분 추가 W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50층 이상이 되면 바로 60분이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층의 기준은 수원 수량이 바로 저거죠 5.2 입방메다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N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5.2의 개념은 바로 이거다 130L 퍼밍에다가 곱하기 몇 분 한 거다 40분 한 거예요 40분 이렇게 5200L죠 그래서 5.2 입방메다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런데 50층 이상이 초고층이잖아요 50층 이상 그러면 이거는 7.8 세제곱메다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N으로 그럼 이것도 같죠 130L 퍼밍 곱하기 60분 한 거예요 60분 이렇게 7800L가 되겠죠 그래서 7.8 입방메다 곱하기 N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실 거 그래서 거기 4번에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돼요 원칙이죠 급수배관은 전용이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옥내 소화전은 연결 송수관설비하고 겸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놨죠 성능 지장이 없는 경우는 연결 송수관설비하고 겸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으로 하되 연결 송수관설비하고 겸용은 가능하다 연결 송수관설비와 겸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용은 가능한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5번 나오죠 50층 이상의 건축물에 의해서는 초고층이죠 50층 이상에서는 주배관이 2개 이상 우리가 주배관은 수직배관을 주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2개 이상이 우리가 되는 그래서 이 주배관 중 수직배관 그래서 수직배관이 주배관이라고 했죠 수직배관은 2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정면을 보시고 그리고 비상전원은 잘 모르면 기본인 소방은 20분이 기본이었죠 그런데 고층이 되면 40분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층 50층 이상 되면 60분 기준이 된다 그 점 정리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스프링 쿨러 설비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스프링 쿨러 설비도 이 스프링 쿨러 설비적인 측면에 봤을 때 얘는 이거죠 스프링 쿨러 설비는 자동식 소화 설비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1.6이니까 이제 고층이 되니까 고층에서는 3.2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이루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2의 개념이 바로 자 이거죠 80 리트 곱하기 40분 한 거예요 40분 그러니까 3,200 리트 잖아요 그러니까 3.2이고요 그러면 50층 이상 초고층이 되고요 그럼 60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8 가면 되는 거죠 4.8 입방메다 곱하기 이루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자 80 리트럴 퍼민에다가 곱하기 60분 한 거예요 그래서 4,800 리터 4.8 입방메다로 가주는 겁니다 그 점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겨 보시면 저거 나오겠죠 466 베지에 그래서 거기에 4번에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돼요 얘는 주의할 것이 겸용 안 돼요 스프링 쿨러 설비는 자동식 소화 설비로서 얘는 풀을 꼭 꺼야 돼요 고층 건물에 하지 그래서 이 경우는 전용으로만 써야 되는 다른 거하고 겸용할 수 없다 겸용은 옥내의 소화전은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이죠 연결 송수관 설비 겸용한다는 것은 소방관이 도착했다는 거죠 그럼 소방차 와서 물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내 소화전은 별로 안 나가요 40mm 호수고 그런데 여러분도 이거죠 연결 송수관 65mm 호수예요 방수량도 연결 송수관이 맞죠 그러면 겸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점 보시고 그리고 5번 50층 이상일 땐 똑같습니다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은 2개 이상이 돼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점을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50층 이상이 됐을 때는 스프링쿨 헤드에서 양방향에서 우리가 소화용수가 공급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전은 똑같죠 그래서 고층은 40분 그리고 초고층 50층 이상은 60분을 기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466페이지 하단에 특별 피난 계단에 나오죠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실 관련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우리가 봐두시는 것은 뭐 거기 동일하죠 그래서 비상전은 기본 고층이니까 40분이고 초고층이 되면 50층 이상이 되면 60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송수관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기준은 아직 출제는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층 건물이 이제 하재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기준도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돼야 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소화활동설비 쪽하고 경보설비, 비난구조설비 쪽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